TV조선 재승인 심사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며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. 변호인은 한 전 위원장의 과거 행적이나 성향을 나열한 것이 마치 사상검증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검찰은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주장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.